공때리는 언니의 공생이 문혜린 공때리님이 되셨다니 아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제가 더 영광이에요 아니 이렇게 멋진 여성 CEO이신데 꿈까지 많으셔서 제가 정말 팬이었거든요 제가 흥이 많은 편이긴 한데 특별히 폭발하는 시기가 있죠 특별히 불원 앤드스 팀 리그 때 폭발하죠 그쵸 그쵸 룬하익스 드론은 봤는데 그냥 뭐 다 같은 골프장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깜짝 퀴즈 혜린님이 진정한 공생이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룬하익스는 과연 무슨 골프 문화에 앞장서는 골프장일까요? 정답! 음! 심플 골프 문화 맞습니다 심플 골프 문화 사실 골프장에 불필요한 관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낡은 과수 모듈이 아웃! 이제는 심플 골프 시대다! 심플 골프? 뭐가 어떻게 심플한데?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혜린님과 함께 룬하익스가 다른 골프장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유지해 볼까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요! 바로 레고레고! 참 혜린님 룬하익스의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룬하익스는 골프복을 챙겨오는 것이 아니고 입고 오는 것이죠 맞아요 미국이나 유럽은 대체로 간편한 옷차림으로 골프를 즐기는 것 같아요 심플 골프를 위한 환복 문화 개선 룬하익스에선 심플하게 본인의 취향에 맞는 편안한 골프복 차림으로 방문해 보세요 우리는 룬하익스의 심플 골프 제안대로 골프복을 입고 신발도 신고 모자까지 쓰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하지만 락카를 한번 구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온 김에 레어컨 없지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손실수 한 번만 한 번만 혜린님 골프복장을 입고 오시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음... 짐도 이렇게 심플할 수가 없다? 골프 복장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조리 챙겨와야 한다면 락카 이용은 필수겠죠 하지만 룬하익스처럼 골프 복장으로 방문하게 되면 락카 이용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하게 될 테니까 락커 이용 비용은 절감 절감 룬하익스는 기본 그린피에 락카 비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필요 유무에 따라 선택하여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심플 골프를 위한 락커 유료 선택지 락커 이용 필요 없는 룬하익스에서 간편하게 라운드를 즐기세요 다른 골프장과 가장 다른 점 자유롭고 심플한 골프의 증가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9월이 아닌 6월 단위로 라운드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바쁜데 시간을 쪼개고 억지로 18월까지 도는 게 과연 진정으로 골프를 즐기는 것일까? 저는 이런 의아함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이게 아니다 골프는 누구나 언제든지 심플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룬하익스는 국내 최초로 6월 단위 방식을 채택하고 자신의 컨디션에 맞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처럼 아직 골프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분들이나 조금 바쁘지만 그래도 골프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진짜 12월이 딱인 것 같아요 정석대로 즐기고 싶은 분들은 18월 혹은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24월까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룬하익스의 최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심플 골프를 위한 6월 단위 코스 선택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골프를 쉽고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혜리님 그럼 우리 한번 12월 라운드 하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곧! 고! 예! 예! 그린피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초록 잔디에 대한 비용을 낸다고 해서 그린피가 있고 이렇게 카트를 또 타야 되기 때문에 카트 대여료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프 이용 요금은 그린피와 카트 대여료다 그런데 캐디가 있는 골프장에는 캐디피가 또 추가가 되겠죠? 네 그렇죠 룬하익스는 로케디 셀프라운드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캐디피가 없어서 더 합리적인 골피를 즐길 수가 있어요 사실 처음 오는 분들은 코스 레이아웃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카트가 자율주행으로 버튼만 누르면 입력되어 있는 코스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캐디의 도움 없이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아주 특징이 있는 카트랍니다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깍깍! 진짜 혼자 가요! 혼자 가요 진짜 자유주행 우리가 코스를 걸을 때도 혼자 가주는 착한 카트입니다 지금 해프백이 정말 요긴하죠? 카트는 알아서 움직이고 이게 다른 백보다 좋은 게 뭐예요? 이렇게 다 필요한 것들은 심지어 우산까지 이렇게 딱 꽂고 짠 하고 들고 다니면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셀프라운드에는 아주 필수품이고요 그럴 거 같아요 네 너무 좋죠? 시재하기도 좋고 네! 언그린이 안 됐다고 해도 네 이렇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챙겨왔기 때문에 다시 카트에 안 가고 여기서 또 칠 수 있으니까 진행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예에이 예에이 하이파이! 땡큐! 봉 언니 네! 근데 여기는 하프팩도 무료 제공이라면서요? 물론입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 활용하시면 라운드가 훨씬 즐거우실 겁니다 진짜 이거 너무 필수템인 것 같아요 꿀템 꿀템 짜잔! 혜리님! 와 오늘 라운드 즐거웠나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땀이 좀 났죠? 그래서 빨리 샤워하고 싶어요 루나엑스는 샤워시설 또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했어요 굳이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샤워시설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던 기존 방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라운드 후 샤워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여름철 루나엑스의 프라이빗한 샤워시설을 간편하게 이용해보세요 신개념, 혁신, 미래지향적 새롭다, 스마트, 심플 루나엑스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루나엑스를 통해 심플 골프 문화를 선도하고 무언가 이렇게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난관이 있었죠 최초의 6 곱하기 3으로 코스 디자인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골프냐고 아주 비난이 없지 않았었는데 한 2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고객분들이 이 심플 골프에 점차 적응을 잘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루나엑스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도록 노력할 테니까 혜리님도 자주 방문해 주실거죠? 당연하죠 골프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평생 즐겁게 콕땡땡땡땡